우리 어릴 때는 농담 아니고 진짜 팔이 잡는 연습 계속 했거든요. 야, 너 무슨. 팔이 신권 아니야, 신권. 근데 영화 때문에 우리가. 예전에 그 한참. 아니야, 아니야. 소림차라든가. 그래. 그렇기 때문에 막 맨날 그런 거 해. 형, 칠 거예요? 근데 이거 올려주는 것도 중요해. 잡는 걸? 천천히 툭 줘야 돼. 봐봐. 이 정도. 잡아봐. 그렇지. 잡아봐. 그렇지. 아, 이렇게. 오케이, 오케이. 아하. 이게 떨어지는 거. 이게 젓가락 세대입니다. 누나 한 번만 해줘 봐. 내가 이거를 잡으면. 잡아봐. 아니야, 아니야. 지효아, 지효아 여기서 이렇게 잡네. 이렇게 잡아야 돼,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네가 이렇게 가면 안 되고. 너는 젓가락질이 이상해. 이거, 이거요. 아, 너 왜. 예은이가 쳐야 될 것 같은데. 아, 제가 쳐야 될 것 같은데. 아, 예은이 잡아봐. 아, 이거. 아, 이거. 이렇게 움직이면 안 돼. 아, 이 안으로 넣어야 돼 있구나. 아, 이 안으로 넣어야 돼. 그렇지. 이렇게, 봐봐. 여기 안에다가 탁. 에, 잡아, 예은이. 에, 잡아, 예은이. 에, 잡아, 예은이. 아, 이 안으로 넣어야지. 잘했다, 잘했다. 박진이 형. 이렇게. 잘 줘. 아, 형. 아, 형. 그게 아니고 이렇게 잡으라고. 봐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잡아야 되는데. 자, 줘봐. 자, 그렇지. 그런데 이게 이렇게 날라오면 또 이렇게 잡을 수가 없어. 누가 올려요, 그런데 이거? 줘봐. 다시 해보자. 이거 위로. 위로 갔다가 포물선 가야 돼. 이거 어려워. 쉽지 않아. 그냥 하하 가고. 이 정도 괜찮지? 그냥 하하 가고. 이 정도 괜찮지? 톡과, 나 그 다음 나. 이 정도 괜찮지, 이 정도? 딱 좋아, 이게 좋아. 쉽지 않아. 좋아, 좋네. 그래, 이렇게 좋아. 자, 이렇게. 오케이, 좋다. 왜 이렇게 잘하죠? 좋아, 좋아. 햇빛을 가리게. 저도 몸이 안 돼요. 됐어, 됐어. 됐어. 이제 예은아, 너랑 지효 둘만 하면 돼. 자, 해봐, 해봐. 어색해. 좋아, 좋아, 잘했어. 어색해. 좋아, 좋아, 잘했어. 다음 예은이 해봐. 저, 저. 야, 예은이. 한 명만 잘하면 되겠다. 예은이만 잘하면 되겠다. 예은이만 잘하면 되겠다. 예은아, 예은아. 예은아, 예은아. 예은아, 예은아. 예은아. 예은이는 포크 같은 걸로 해야 돼. 너한테 지금 얼마나, 얼마나 연습할게. 야, 예은아, 예은아. 가능성 있어. 네가 성공하면 너 강훈이랑 사귈 수 있어. 사귈 수 있어. 진짜. 널 너무 좋아하게 될 거야. 아, 연단을 받는 거야. 어? 됐다. 됐다. 강훈이랑 사귈 수 있어. 됐다. 뻥인데, 뻥인데. 됐어, 됐어. 도전할게요. 오케이, 도전. 가자, 파이팅! 파이팅! 누구부터, 누구부터? 지효부터 해. 나머지 할게. 그래, 나머지 할게. 나머지 할게, 나머지 할게. 셔틀곡 끝까지 봐야 돼. 나머지 할게, 나머지 할게.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도전. 아, 지효님 어때? 아, 감 좋으니까. 오케이, 지효야. 자, 두 개만 하자. 끝까지 봐, 끝까지 봐. 잡았다. 그렇지.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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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보여주지 않아도 돼. 아, 안 보이도 돼. 자, 집중, 집중. 잡았다. 오케이. 집중, 집중. 잡았다. 너무 잘해.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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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이런 묘한, 묘한 능력이 있어. 지효가 묘한 능력 있어. 야, 지금. 시간이 멈추고 갔다고. 야, 재단해. 집중했어, 집중했어. 우와, 초능력자. 우와, 너무 잘해. 집중했어, 진짜. 우와, 두 개. 와. 다리오게, 두 개. 야, 지효 나와. 지효 나와. 비교 될 것 같아. 지효 나와, 지효 나와. 괜찮아. 비교돼야지. 잠시만. 집중. 끝까지 봐. 끝까지. 예은이만 잘하면 되겠다. 보라고 끝까지. 하나 더. 보라고 끝까지. 됐다. 하나 더. 하나 더. 셔틀코 끝까지 보면 돼. 셔틀코 끝까지 보면 돼. 끝까지 봐. 됐다. 됐다. 괜찮아. 하나 더 뭐. 셋 개입니다. 셋 개. 됐어.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오케이 가 가 가. 됐다. 아 이거 됐는데 이건. 아 이거 됐는데 이건. 이러면 쉽지 않은데. 이러면 쉽지 않은데. 이제 세 분이 남은 거고요. 내가 내가 내가. 가 가 가 가 가. 집중해 집중해. 파이팅. 할 수 있다. 어릴 때는 농담 아니고 진짜 팔이 잡는 연습을 계속 했거든요. 파이팅. 파이팅. 야 보니깐 혼자 달 수 있어. 집중해. 집중하면 돼. 쫄지마, 쫄지마. 됐다. 아, 야. 됐다. 아, 야. 아, 저거라도 잘하여 이게 뭐야. 아, 이거 한 10개 했어. 아니, 공격이 들어가서 이렇게 못해. 아, 자, 자, 자. 자책하지 마, 형. 아니, 저거를 왜 줘? 아니, 아까 이렇게 잘하더니. 아니, 이게 좀 짧았어, 형, 약간. 짧았어. 나 그냥. 어려워, 어려워. 자, 파이팅.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혹시 알아? 어, 좋아. 몰라, 할 수 있어. 그럼, 몰라. 끝까지 마. 끝까지 마. 끝까지 마. 아, 씨. 이건 절대 안 돼. 이거하고 한 번 더 남았으니까. 다시 해보자, 해보자, 해보자. 해봐, 해봐. 야, 너 잘하더라. 잘해, 잘하더라. 자, 파이팅.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자, 정성스럽게 해보자, 정성스럽게. 천천히. 왜 이래. 왜 이래. 아, 이번에 아꼈다. 왜 이래. 아, 이번에 아꼈다. 다시, 다시. 다시 합시다. 잘해봅시다. 다시, 다시 해봐. 야, 진짜 이번에 마지막 해보자. 그러면 10개 가능하실 것 같아요? 네, 네, 네. 네, 네, 네. 야, 근데 이번에 돼요? 해보자, 우리가 해보자. 이번에 돼. 야, 파이팅 한 번 하자, 파이팅 하자. 자, 모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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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여. 하나, 둘, 셋, 파이팅. 형, 이거 셔틀 거 좋은 거예요. 얘 3개, 얘 버려. 자, 선물이야. 자. 아, 될 것 같아. 지효부터. 형, 근데 내려서 받는 것도 안 돼. 지효야, 10개 그냥 다 해버려라. 네, 해보겠습니다. 10개 다 해버려. 됐다, 딱이다. 하나, 하나. 됐다, 딱이다. 하나, 하나. 지금 딱이야. 지금이 좋아. 이거다, 이거다. 지금 좋아. 도안 좋아. 지금 좋아. 도안 좋아. 형, 지금 좋아. 지금, 지금이야, 딱이야. 10개 하자, 10개 하자, 10개. 2개, 2개. 너무 좋아. 지금, 지금이야. 딱이야. 본인이 탔어, 본인이 탔어. 탔어. 3! 대박이다. 3! 대박이다. 3! 대박이다. 와, 왜 이렇게 잘하시네. 대박이다. 야, 야. 잘했어. 넌 지금 셔틀 거개 미쳤어. 난 지금 셔틀 거개야. 지효야, 할 수 있어. 지효야, 저 저 쿵푸 옷을 해. 그 사모님까지. 맞아. 랭크기는 안 해. 랭크기는 안 해. 랭크기는 안 해. 그래. 와, 왜 이렇게 여기 있어? 야, 미쳤어, 미쳤어. 야, 미쳤어. 10개 했다, 불이기 탔다. 아, 됐어. 4개? 4개, 4개 있어! 4개의 더 충분해! 예술이다 예술! 내가 6개! empire! push up! 형 빨리 빨리! 저거 무기는 누가 던진거야 Upper sea 파스와 파스. 기다, 기다. 대박이야. 끝까지 봐. 됐어! 둘이 끝내 그냥, 둘이 끝내. 됐어. 뒤에 부담 없어. 형, 됐어. 됐어. 끝났어. 여섯 개야, 여섯 개.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자, 여섯. 4개, 4개 하면 돼. 그다음이다. 마지막 안 돼. 4개 하면 돼.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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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만 하면 돼. 3개, 3개. 3개 하면 돼. 3개 하면 돼. 가! 아, 3개 하면 돼. 가! 아, 3개 하면 돼, 3개 하면 돼. 아, 너무. 3개, 4개. 3개 남았어요, 3개. 1등 하나씩만 해. 1등 하나씩만 해. 종국아, 종국아! 그래, 종국아 잘할 수 있다. 1등 하나씩. 1등 하나씩. 종국이 형, 제발. 이게 젓가락 세대입니다. 세대입니다. 아, 진짜 이거. 아, 이거. 왜 이렇게 실전 해약해. 종국이 형, 제발. 아, 진짜 이거. 아, 이거. 왜 이렇게 실전 해약해. 아니, 왜 저러는 거야, 진짜. 정국이 형. 긴장돼. 아니, 왜. 긴장돼. 예은아, 한 개만 해. 긴장돼. 한 개만 해. 그리고 제 2개 하면 돼. 세찬이 두 개. 하나만 해. 제발. 하나, 두 개 안 돼. 세 개 남았어요, 세 개. 네가 두 개 그래. 하나만 해, 하나만. 하나 더 할 수 있었는데. 아, 쫄아가지고. 형, 아까 지효 누나한테 줬던 그 포메션이 제일 중요하다. 진짜 중요하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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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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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가 좋아. 톡. 니가 좋아. 톡. 하자, 하자.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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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큰일 났다. 세찬아. 나 아직 안 남았어요. 세찬아, 세찬아. 세 개 남았어요, 세 개.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야, 세찬이 세 개. 아까 했잖아. 얘 연습할 때 세 개 무조건 뭐 막 하는 애인데. 할 수 있어. 하아, 씨. 세 개, 세 개. 하자. 구분성이 중요해요. 오빠 얘가 깃털이 좋은 애들이야. 와, 씨. 야, 세 개, 세 개. 심적 부담이 있어. 있어, 커. 엄청 커. 어려워, 어려워. 세 개, 세 개. 있지, 세 개. 파이팅! 파이팅! 가자, 가자, 가자.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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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지금이 좋아요. 됐다, 됐다. 두 개 남았다. 두 개 남았다, 두 개 남았다. 좋다. 됐다, 됐다. 됐다, 됐다. 마지막, 마지막, 마지막. 마지막, 마지막. 마지막, 마지막. 됐다, 마지막, 마지막. 호이, 호이, 호이. 호이, 호이.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고 그만해! 가자고 그만해! 까물지 마 까물지 마 마지막 하나 이거 왜 이래? 마지막 하나 이거 왜 이래? 자 성공입니다 성공 세게 들어왔어 세게 들어왔어 약간 위기였는데 세게 들어왔어 10개 성공하셔서 더 긴 길이의 동영상 힌트를 드릴 거고요 잠시 후 영상을 받으면 영상 속 장소가 어디인지 논의 한번 해보시고요 직접 운전해서 다같이 이동 후에 터져서 찾으시면 됩니다 그래도 했다 결국 해냈다 진짜 대박이다 와 시원하다 형 하하 형 저 파워 좀 더 키워주세요 와 시원해 근데 문자가 왔나? 문자 아직 안 온 것 같아요 어 문자 왔다 오 형 형 최고의 영양가 떡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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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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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곰돌이 곰돌이 곰돌이가 둘이 안고 있어 어 왔다 왔다 동영상 왔다 떡국이야 떡국 형 수유시장 수유시장 이거는 무조건 수유시장 여기 바로 밑에 가면 수유시장 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곰돌이를 보고 가면 되네 요건 찾기 쉽겠다 그래도 그렇지? 그래 이건 좀 쉽겠다 아 이거 수유시장 나 진짜 수유시장 곰돌이 두 개 난 수유시장을 아버지랑 거의 매주 갔어 일요일날 야 아버지가 그래도 형이랑 많이 놀아주셨네 많이 놀아주셨지 가면 이제 닭을 잡아요 우리 때는 우리 때는 닭을 생닭을 잡았어 아 그래 그래 그렇지 잡지 일요일간 되면 아버지가 그래 닭 잡았어 시장 가자 내 동생이랑 가는 거야 그러면 근데 기억나는 게 빈대떡을 먹었어 맛있었겠다 오늘도 먹죠 형님 빈대떡 형 수유시장도 오래됐죠 형님? 당연하죠 야 이거 한 50년 넘었을 거예요 와 아 맛있는 거? 진짜 순댓국 진짜 맛있고 그럼 시장에서 순댓국이든 뭐 먹어야겠다 아 야 순댓국 기가 막히다 아 좋다 말 만들어도 좋다 떡볶이 왜냐면 시장 가는데 순댓국 안 먹는다? 그거는 그건 반칙이야 우리 여기에서 좀 안 맞지 그래 그렇지 그렇지 치국수 같은 거 그 다음에 혹국수 아니면 뭐 비빔국수나 여기 냉면 이런 데 시장 냉면도 맛있거든 아니 저는 치우고 있어 우와 왜왜왜 이거 또 뭐가 있어 뭔데 뭔데 저거 살았던데 형이? 이 빌라? 진짜요? 형이 여기가 놀이터가 막히겠네 그러면 아니 개그맨 돼서도 여기 살았어요 제가 개그맨 되고도 여기 살았어요 이 골목길로 학교 다녔어요 이 골목길로 학교 다녔어요 이 양일이야? 이리로 초등학교 때 갔어 지름길이지 지름길 지름길 그래 그래 저런 게 다 있어요 하나씩 갖고 있지 뭐 아니 근데 이거 나 초등학교 때 여기를 진짜 많이 근데 뭐 형 막 놀 게 없네요 그냥 놀 게 없지 옛날에는 동네에서 구슬치기 하고 이랬어 진짜로 근데 아쉽다 저거 없어지면 야 이거 아쉬울 것 같아 아쉬워 나 아는 거야 저거 잠깐만 어! 야 여기 주유소 주유소 내가 여기 만 원씩 우와 5천 원 넣고 막 이랬던 주유소야 여기 이거 목욕탕 아버지랑 맨날 가도 목욕탕 여기 현대 오육원 그래 여건 하고 동원장 야 눈물 날 것 같아 눈물은 안 나지 뭐 눈물 날 거를 뭐 와 여기 왜왜 독서실 맨날 여기다가 잡아놓고 땡땡 쳤는데 여기서 직질하면 광산 광산 슈퍼 아닌가? 근데 어디 다 있지? 너 광산 슈퍼 아니? 알죠 알죠 알지? 내가 광산 슈퍼 옆에 있는 교회 다녔었는데 자 이리로 가면 수유시장 나와요 실고등학교 나와요? 실고등학교? 실고등학교 나오죠 왼쪽에 있을 거야 내가 기가 막히게 수유시장을 찾아오는 거 봐봐 너 어떻게 잘 찾아온다 몸이 기억하는 거야 대단하네 대단하네 내가 이 정도 거리를 걸어와 계속? 예스마담 이리로 왔는데 여기 거기부터 여기까지 계속 걸어다녔다니까 와 네 거기부터 여기까지 계속 걸어다녔다니까 와 걸어왔어 어렸을 때 많이 걸어다녔어 그러니까 여기 집까지 가면 몇 번을 돈 뺏긴 거야 옛날에는 너무 야 그러니까 호랑이한테 떡 줄 듯이 뭔지 알지 야 이 자식아 돈 뺏긴 얘기는 왜 해 이 자식아 많이 뺏겼다 돈 뺏긴 얘기 돈 뺏긴 해도 좀 알려줘요 형 돈 뺏긴데요? 네 맥불데 제가 기억나요 있어요 스팟이 있어 스팟 좀 알려줘요 있어요 있어요 형들이 또 이게 좋은 데가 있어요 여기가 수유시장이에요 아 여기야?